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ph 프로그램 배열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을 배우셨던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때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ph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하나의 배열에 관련된 변수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대로 현재 이 프로그램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임이라는 변수 값을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인덱스 개념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인덱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처럼 자기가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인덱스 값 이제 한마디로 키 값이죠. 키 값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 설정된 밸류 값들을 가져오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ph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변수하고 거기에 관련된 키 값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밸류 값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용어들은 이제 뭐 파이썬이든 어든 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그냥 배열에 키 값과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덱스 값하고 그 다음에 값,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키하고 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네임이라는 것들을 이제 김, 조, 홍 그 다음에 한글 문자열로 이렇게 김나무, 조정원, 홍길동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할 때도 동일하죠. 출력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이 김 값을 가져오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홍이라고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현재 로코러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1번으로 이렇게 로코러스트로 가져오면은 웹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여기에다가 값을 그 키값을 정했던 이 값, 이 값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김 값을 조하고 홍을 한글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김, 조, 홍. 자 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정답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PHP에서 지원하고 있는 Array라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을 좀 설명을 한 겁니다. 분명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하고 출력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키하고 value 값으로 나눠가지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Array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더 심플하게 좀 보인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게 조금 더 심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rray 함수로 사용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키 값이고 이제 value 값으로 돼서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출력하는 방법은 앞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네임 값에 긴 값을 가져오라고 한다면은 이 키 값을 가져와서 관련된 엮인 이 value 값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 값을 보시면은 이게 동일하게 나오겠죠. 네 3.php 이라고 하면은 결과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이제 결과 값들은 동일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요. 그 다음에 html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하면은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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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일합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쪽에서 해석을 해서 html로 요런 식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2차원 쪽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원 쪽으로 name2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요. 요 안에는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값을요. 자 그런데 이제 array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2차원 쪽으로 na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result라는 걸로 별도로 또 저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result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요 안에다가 저희가 array를 또 하나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개가 지금 현재 array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result라는 곳에다가 name이라는 곳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다가 array로 result라는 키 값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 또 array라는 것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2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출력을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라고 하는 것은 name2로 지금 현재 정의를 했죠. 여기다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정의한 것이 바로 이제 result죠. 예, result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result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똑같이 김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저도 좀 헷갈려요. 이럴 때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맞나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esult 3에 이런 식으로 펴면 김나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김이 아니고 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가 BR을 붙여야겠죠. 한 칸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붙이면은 조정원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 사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인 어떤 웹패킹을 한 목표인 어떤 게시판이나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복잡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코딩을 하다보면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좀 2차원이나 3차원 이런 배열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1차원적인 이런 배열 형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력 부분들을 안 배우셨잖아요. 입력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쪽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배열 형식으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난 뒤에 혹은 입력 부분을 배우고 난 뒤에 또 한 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열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